안녕하세요 감개짱 tv의 감개짱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휘를 맞아서 일산 킨텍스에 있는 디스코스 행사를 하는 2024년 캠핑 앤드 피크닉 피크닉 폐허를 하는 전시장에 왔습니다 전시장에서 캠핑용품과 캠핑카를 캠핑카를 돌려보면서 비비를 좀 밝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캠핑 앤드 피크닉 캠핑 페어 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뮤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핑 페어 안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휘를 맞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텐트, 텐트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텐트 한번 안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는 이렇게 바빈용 탭인데요 이렇게 194만 3천원 유리 290만원짜리가 이렇게 요즘 아주 신형으로 나온 그런 텐트 종류도 있고요 예 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 하 하 하 하 텐트 종류입니다. 아 이건 아주 굉장히 넓은 텐트인데요. 아주 뭐 집치만 합니다. 아 들어가면 안 돼요. 아 이건 잘해놨네요 아주 좋네요. 자 이거는 에보 4인형 텐트인데요. 에보 4인형 텐트. 여기도 텐트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일산 킨텍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구경 좀 왔습니다. 이건 에어로는 에어로 하는 거예요. 에어로 불어서 에어로 불어서 에어로 불어서 에어 텐트입니다. 아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 텐트 자 이렇게 에어 텐트인데요 에어로 불어서 자립을 시키는 그런 텐트네요 아우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요즘에 새로 나온 신형 네 66만4천원짜리 66만3천원 네 자 오케이 이게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66만4천원짜리 66만4천3천원짜리 살아남을 수 있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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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 에어 에어 에어로 되는 텐트네요 요즘에 다 이렇게 골대를 채우지 않고 에어로 에어로 공기주입을 해서 하는 텐트가 이렇게 유행입니다 네 아 에어 에어로 만든 텐트 네 자 이거로 리스모아 네 160만원짜리가 120만원짜리 네 아 에어 라는 텐트 자 이렇게 다 볼 데 없이 바로 공기 주입을 해서 10분 만에 설치하는 그런 텐트입니다 자 이렇게 텐트가 아주 간단하게 지는 이런 텐트인데요 15% 할인해서 67만 1000원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에어로 요즘에는 다 볼 데가 없이 볼 데가 없이 에어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텐트가 아주 주류를 이루겠네요 아주 자 여기도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로 에어로 불어서 넣는 에어 텐트입니다 에어 텐트 이거는 굉장히 크네요 로치 16이라고 100만원이 넓네요 16 로치 80만원 이렇게 게르 같은 그런 종류의 네 이렇게 안이 아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텐트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양한 텐트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마운트 리버 마운트 리버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네 버너도 있고 테이블도 있는 거 네 이렇게 대나무로 대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왕창에 신청 다가있습니다 이 데다리는 딱 맞지 이게 닷자가 앉았을때 다리가 조금 줄어드는 게 불편화뿐다 아 해외 랜턴, 랜턴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운트 리버 랜턴 마운트 리버 랜턴 랜턴이네요 랜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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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뱅, 시컴, 소플레이션 캠핑이 많아. 캠핑 티브도 있고요. 캠핑 박스도 있고, 테이블도 있고. 캠핑 용품비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. 캠핑이 많아. 캠핑이 많아. 이렇게 화덕이에요. 이것은 이 캠핑이 들어간 상작을 놓고, 이 캠핑이 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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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캠핑이 많아.